그리고 제가 1라운드 때 칼질했던 게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썰어봤는데 얼마나 얇게 썰었는지 한번 바늘에 한번 넣어볼까요? 한 더 넣어볼까요? 세 개만 넣어보겠습니다. 한 열 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하시면 이렇게 직접 양총丝穿 짠 让人看得目瞪口呆 黑白大厨料理, 계级大战 从开播到结束都引起热烈讨论 其中在节目中展现精细 道工的三星更是获得高度关注 日前他也不藏私传授自己切材技巧 更是让粉丝开玩笑直呼 这倒是有点太强不实用 먼저 칼 잡는 법부터 알려 드릴 텐데 칼 잡는 법은 여러 가지인데 보통 이 세 번째 손가락을 칼 거리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칼질은 보통 이렇게 밀어서 썰고 손가락은 항상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떻게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요? 그건 많이 해보면 돼요. ㅎㅎㅎㅎ 찹 같은 경우도 결을 틀어서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셰프들이 많이 하는 거는 이쪽 끝에를 남겨두고 고정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돌려서 찹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이 끝에를 남긴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. 페퍼 같은 종류는 이쪽 바깥쪽이 좀 질겨서 보통 이렇게 놓고 많이 썰거든요. 더 칼이 좀 잘 들어가요. 이런 식으로. 이제 파를 썰 건데 써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고기랑 같이 드실 때 파채를 보통 많이 드시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파를 길이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세로로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고 한 반 정도? 밀리면 가운데 심지는 빼시고 이런 건 뭐 국 끓일 때 드시면 되고 똘똘 말아서 그리고 제가 1라운드 때 칼질했던 게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엄청나게 얇게 보통 파인다이닝에서 좀 많이 하는 건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른 점은 이렇게 팔을 겹겹이 뗀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얇은 필름 같은 게 있거든요. 이렇게 이거를 떼주시면 이렇게 떨어져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칼 등으로 이렇게 긁어주셔도 되는데 작은 칼이나 어프셋 스패츌러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더 얇게 만들어주고 이런 진액 같은 거를 좀 빼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써신 다음에 물을 한번 살짝 묻혀요. 이렇게 그래서 바닥에 잘 고정을 하고 제가 이렇게 썰어봤는데 얼마나 얇게 썰었는지 한번 바늘에 한번 넣어볼까요? 한 더 넣어볼까요? 세 개만 넣어보겠습니다. 한 열 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하시면 이렇게 얇게 써실 수 있습니다. 어때요? 참 쉽죠? 제가 생각했을 때 칼질은 요리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처음에 원 재료를 다른 크기로 잘라서 요리를 하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장식까지도 처음과 끝이 모두 칼질이 가능해야만 퀄리티도 유지가 되고 정말 한 끗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칼질은 요리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전수해드린 스킬 열심히 연습하시면 여러분도 미래의 흑백요리사 10호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. 저희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.